오늘은 어제 무대는 주로 6주년을 만났는데 그래도 이제 학교 봤을 때 그냥 이 작품에 이제 계시면서 오늘은 비기나라를 하셨을 것 같고요 혹시 그 맛을 맞으니깐 형벌을 보면서 하시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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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멍이 아아, 아아, 아아! 아빠! 아빠! 1번에서 2번 쪘을 때 강아지 신선을 하면 3번째의 동영상이와 이 호흡이 보이는 느낌을 좀 느끼고 선아주면 오려면 지동수가 강아지한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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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아지마 해야된 사람을 봐주시겠어요? 하하하하 헤이! 헤이! 순서 언어를 기억을 못한 사람이 있었다고 순서 언어를 까먹은 사람이 있었다고 지시하는 게 조금 어려웠다고 생각하시겠죠? 어? 별로 안 어려웠어요? 4번? 선언이 5번이에요 반대 지시가 있었다고 해요 네 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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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여기 좀 나 이렇게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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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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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